기간제 교사 절반이 담임 법원도 지적한 기흥적 현실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기교사는 매년 호봉이 승급되고 근무 연수에 따라 매해 1월과 7월의 정근수정을 받는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호봉 정기승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근무 경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성과 상여금이나 후생복지, 퇴직금 산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간제 교사들은 차별적 처우를 받는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이런 처우를 부당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임용 방법과 기간, 권한과 책임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우를 달리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이와 같은 처우의 차이를 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하여는 다른 견해를 밝혀둔다며 이례적으로 추가 논의 필요성을 상세하게 짚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사의 일시적 결혼을 대체하기 위한 예외적 제도인데 현실은 그런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특히 2020년 기준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사 중 담임 비율이 52%에 이른다는 통계를 운영하며 기간제 교사의 처우 문제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의 제안이 아니더라도 교육당국은 이런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기간제 교사의 처우를 정규교사와 동일하게 할지를 다투는 데 그칠 일이 아니다. 2010년 전국 초중고 교사의 6%에 그쳤던 기간제 교사 비중은 2022년 14%에 이르고 있다. 학교들이 학력 인구 감소에 대비한다는 명모로 정규교사가 퇴직하면 그 자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우는 경우가 많아진 것인데 당장의 예산 절감 효과만 노린 결과다. 정규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가 기간제 교사에게 떠넘겨지는 일도 다반서다. 기간제 교사는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지만 당일은 물론이고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부장 보직을 맡기도 한다. 예처럼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 교사는 애초 취재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실로서부터 학생들에게 부당한 초를 보고 배우게 할 것인가. 교육당국은 학교 현장의 교육 수요 및 교사 수급 상황을 제대로 점검해 무분별한 기간제 채용을 바로 잡아야 한다.